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벤츠 테슬라도 제쳤다 미국에서 3년째 1위에 오른 전기차의 정체가 궁금하다면서 한 전기차 회사를 홍보하고 있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카인 드라이브에서는 매년 400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 결과 실제 주행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기차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전기차를 뽑기 위한 항목을 살펴보면요. 바로 가속도와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과 적재공간 또 연비 운전의 즐거움 등 200여개의 조사를 통해서 순위를 매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인 드라이버에서는 2025년 현대 아이오닉6를 최고의 차로 선정한 것을 볼 수 있고 10점 만점의 평가에서 무려 9.5점을 차지하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완벽한 차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세부사항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인 드라이버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주었다. 이렇게라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속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2025년 아이오닉6의 가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후륜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60mph에 도달하는데 불과 6.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 4륜구동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60mph에 도달하는데 4.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3보다 아이오닉의 60mph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 아무래도 모델3는 4.3초보다는 더 느린 기록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모델3는 4.2초를 기록하고 있고 아이오닉보다 0.1초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줍니다. 아 그럼 다른 트림인 후륜구동 모델인 모델3보다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더 빠른 거구나 생각해 아이오닉은 6.2초를 기록했으니 모델3 후륜구동은 더 느린가 보다 생각하고 기록을 한번 떠보면요. 모델3 후륜은 5.8초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더 볼 수 있고 이 말을 종합한다면 가속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이 아이오닉이 테슬라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비에서는 테슬라를 압도할 정도의 큰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연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비의 비교를 위해서는 공식력이 있는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발표한 기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4년형인 테슬라 모델3와 2024년형인 현대 아이오닉6를 둘 다 4륜구동으로 선택해서 연비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테슬라는 도시와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합산해 평균을 내어보니 130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100마일을 갈 때 26키로와트 시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총 342마일이라고 정부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키로미터로 변환하면 약 550키로미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차인 현대의 아이오닉은 당연히 연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오닉은 도시와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합산한 평균은 121로 테슬라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현대 아이오닉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총 316마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로미터로 변환하면 약 508키로미터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비교하면 550키로미터 대 508키로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의 연비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인데요. 이 올해의 차로 선정된 아이오닉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이쯤 되면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다른 평가 점수인 적재 공간에서는 이를 또 압도할 만한 큰 점수를 받았는가 싶지만 현재 테슬라 모델3는 성인 한 명이 다리를 좀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와 비슷한 프렁크 사이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아이오닉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또 1위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이오닉보다 연비와 속도, 정체 공간에서 압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8점을 받게 되면서 무려 4위를 기록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평가입니다. 카엔 드라이버에서는 2022년 아이오닉5를 선정한 것으로 시작해 2023년에도 아이오닉6를 선택했고 2024년에는 아이오닉5N을 선정하면서 3년 연속 현대에게 올해의 전기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1955년 창간된 카엔 드라이버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판매에 영향을 크게 끼쳤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벤츠와 테슬라를 제치고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2023년의 판매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판매는 1위는 테슬라의 모델Y로서 39만4천대를 판매했고 2위는 모델3로 22만 대를 판매했으며 6위가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던 아이오닉으로 3만3천대를 판매했습니다. 1위인 테슬라 모델Y와 비교하면 무려 11.5배의 판매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가속과 연비 또 적재 공간 등을 살펴보게 된다면 왜 소비자가 테슬라를 선택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올해의 차상에 선정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올해의 차는 소비자가 선택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올해의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테슬라 리퍼럴이 다시 돌아오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돌아온 테슬라의 리퍼럴은 현재 미국으로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아직 국내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리퍼럴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1000달러 즉시 할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전 추천 프로그램은 2023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는데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테슬라 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천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고 크레딧으로는 액세서리나 의류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딩으로 교환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종료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는 몇 달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몇 달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만 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추천 링크를 통해서 테슬라를 구매하면 구매자는 즉시 100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이전과 좀 비슷한 방법이지만 이제는 추천한 사람도 5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금액은 현찰은 아니고요 크레딧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 슈퍼차자를 충전할 때 쓰거나 또는 FSD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테슬라 관련 상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조금 더 달라진 점은 이 500달러의 크레딧으로 새로운 차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추천인은 최대 10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5000달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구매자는 1000달러 할인을 받아서 좋고 또 추천인은 신차를 살 때 좋게 바뀌게 되면서 양쪽 모두 다 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추천인이 현금처럼 신차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식은 지금껏 나왔던 방식 중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테슬라 구매를 계획하고 있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시려는 분은 화면에서 보이는 리퍼럴 코드를 웹사이트에 넣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는 유튜브의 정보란에 오테뉴의 리퍼럴 코드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리퍼럴 코드가 필요하신 분께서 사용하시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게도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업데이트가 곧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소식을 전하면 테슬라가 말레이시아의 충전 인프라에 135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약 175억 정도 되는 큰 돈인데요. 말레이시아 투자 통상산업부 장관은 테슬라 말레이시아 팀과 회의를 통해 충전 투자의 이종표를 찍었다고 평가하며 말레이시아 반도 전역에서 최대 250k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슈퍼차저 52기 또 월커넥터 54개 가정용 충전기 4,500개 이상의 건설을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충전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지하 5층 이렇게 깊숙이 박힌 전기차 충전 시설이 문제라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고 또 정부 지자체에서도 충전 시설에 지상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 밖으로 꺼내려는 이런 시동들을 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하와 실내의 전기차 충전기가 1000대가 넘기기 때문에 전기차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전기차의 공포를 더 확산시키고 있고요.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전기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대차에서는 답답하고 대환장이라면서 현대에서 새로 발표한 캐스퍼 전기차는 불이 안 난다고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워낙 크게 공포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2021년에 작성된 기사를 보게 된다면 국산 질식 소화포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고 20분쯤 지나서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산 질식 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도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내와는 다르게 홍콩에서는 슈퍼차저 10주년을 기럼해서 새로운 슈퍼차저가 지하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고 호주 빅토리아주 사우스 멜버른에서도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되었으며 이탈리아 볼자노에서도 지하 실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시설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불이 나면 답이 없다며 진압이 불가능하고 또 소화기로도 진화가 불가능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불가능한 화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전기차를 물속에 담그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하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화재를 해결하는 방법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존재하고 질식 소화포를 사용하게 된다면 화재에 진압이 가능하며 또 국산이기 때문에 보급도 쉬울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식 소화포에 배치 대신 전기차를 질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앞으로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자동차 화재를 진압하는지 같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프로토리스 타입이 미국 도로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짓의 테슬라 모터스 님이 올린 사진을 보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베일에 가려진 차량 한 대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이 완전 가려져서 형태를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뒤에 있는 자국을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테일라이트가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 X에서는 유출된 사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셉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사진 찍힌 차량의 뒷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생각했던 컨셉과 꽤 가깝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테슬라의 앞모습도 사이버트럭처럼 라이트바가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제가 그록에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테슬라와는 그 앞모습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뒷모습도 라이트바가 연결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예상해 보게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뒷모습을 보이게 될 것만 같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2023년 전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전기차와 내연차를 다 합쳐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판매를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새로 바뀐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되면서 인테리어나 차량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모델 Y도 점점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과 리퍼럴 1,000달러라는 조합이 더해진다면 모델 Y가 출시될 시점인 2025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에 모델 Y 리프레시가 출시되지 않는다고 확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2025년의 출시를 확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금리 인하와 맞물려 어떤 판매를 보여줄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